2020년 9월 27일 흉가여행 그 대미를 장식할 66탄 스타더 고!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오 바로바로바로바로 여기 사람이 다른 소리는 들었어 하나 둘 셋 누러 뻥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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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와아.. 대놓고 미친따.. 와아.. 대놓고 미친따.. 와아.. 그대로 있어.. 그대로.. 어떻게 이게 움직일 수가 있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우와.. 미치겠다.. 동네.. 뭐야..? 연등이 있다..잠깐만.. 뭐야 이거.. 유리가 깨져있고.. 희한하게..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깨져있어..잠깐만.. 누구 계십니까? 혹시 계십니까?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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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다..잠깐만.. 뜨거워.. 뜨거워.. 코.. 웬 NO 찌続 ROAR 연기 엉!! 버거 라는 teenage 마무리 정말 마음속도는 뒤로 이거 못허어야만 가만히 있어... 잠시만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구세요? 아.. 미치겠다 진짜 누구 있는거 같은데.. 잠깐만.. 아까 전에 밖에서 사람 소리가.. 잠깐만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에서 여기 서야돼. 제보 잡은 말로는 여기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바탕했어. 안에도 못 들어와서 지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식당에 누가 앉아있어. 잠깐만 잠깐만. 뭐야? 누구 있어요? 누구세요? 저기요. 저기요. 누구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세요? 오신가? 누구세요? 고개 돌려봐. 누구야? 여기 집주인 아니야. 누구야? 고개 돌려봐. 누가 얼음을 시켰어? 땡! 이리 와봐. 돌아 돌아. 더 돌아. 누구야? 누가 얼음을 시켰어? 땡! 돌아. 나와봐봐 당신 나와봐봐 거기 있어 당신? 당신 거기 그대로 있어 나 신고하기 전에 그대로 있어 어? 가지마 가지마 나와봐봐 뭐야? 깜짝이야 ㅡㅂ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깐만..잠깐만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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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 다가 들어갈게요 술 냄새가 엄청나는데 진짜 거짓말 술 냄새가 엄청나 음..술냄새.. 술 냄새가 엄청난다 어? 뭐야? 이건 뭐고..잠깐만 당신 다락에 있구나 내려..내려와 당신 내려와 다락에 있어 봤어 봤어 냄새 많이 납니다 내려와 다락에서 내려와 난 이제 뭐지 비쥬얼 밑에 나 왜 밑에 잠깐만.. 어.. 지금 신고합니다 여기 당신 집 아닙니다 당신 집 아니에요 뭐지.. 분명히 여기 어딘가 있단 말이야 지금 잠시만요 잠깐만.. 뭐지 이거..? 배에서 무슨 소리가 자꾸 나냐고.. 대imaAY 와ベース이 너무 мощ다 대 torque up 이상한 소리가 안돼요 dessus 비전거 amo 와 페이스만 이상한 소리에요 페이스만 콜록스 제보자 분 말로는 여러분들.. 한 달 전에도 왔었고 그리고 최근에도 누가 왔다 가는 걸 봤답니다 제보자 분 댁이 여기서 2kg인가? 2. 몇 킬로 정도 밖에 안되는데 한 달 전에도 왔을 때도 2020년 8월이죠 그리고 몇 주 전인가도 와봤대요 제가 다른 곳에 가 있을 때 보시다시피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전에 뭐 봤을 때 날짜 한번 봐볼게요 이건 좀 오래되긴 했어요 19년 4월 9일 19년 4월 9일이고 냄새가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누가 관리를 하는 건지 누가 왔다 갔는데 제보자 분 말로는 아까 침묵에 나간 소리인가? 그러면 아까 침묵에 잘 봐봐 얘들아 사람도 사람이라고 치고 아까 쯤에 휠체어 내가 맨 처음에 스타트 끊고 가서 들어가려고 할 때 끊기는 거 봤지? 휠체어 뒤에서 끊고 가는 거 봤지? 귀신이 이딴 소리야? 휠체어가 이렇게 움직였잖아 뒤로 끌려갔잖아 귀신이 이딴 소리야 응 사람도 사람인데 아까 쯤에 검정색 후드티 다 했지 휠체어가 이렇게 움직였어 또 다 했지 휠체어가 이렇게 움직여요 좋아요 알람쌤 부탁드려요 어? 어? 플레임 다 했지 어 어 어 감사합니다.